1, 2, 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왕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종전이다! 번에 들어오세요 하나와 옆에 있을 거예요 하나와 두 번 날려? 케이크 왜 이렇게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왕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이 안개 조심 한이 안개 조심 한이 안개 조심 오 됐다 자 이제 이거 손 좀 안 맞고요 눈으로만 한 번 더 한 번 더 안간다 안간다 아니야 거기 아니야 콧바람 문다 눈 아파요? 옛날에 어떤가요? 옛날에 어떤가요? 옛날에 어떤가요? 여왕님 얼굴이 여왕님 얼굴이 가지고 와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보여요? 네 여왕님 얼굴 얼른 써야 되지 않아요? 아 이거 안 읽어봐도 돼요? 대왕님? 한 번씩 읽어봐요 대왕님 아 아 아 아 아 아 유빈님 발표현 주세요 어 아 아 아 그래요? 생일 기념으로 스토키 찾으시길 아 아 아 언니 자리 바꾸셔야겠네요 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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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오른팔이에요 인쇄가 인쇄가 왜 반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얘 생일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랑 자리가 겹치거든요 하핳 하핳 하집니다 아 그럼 얘가 오른팔이었어 대왕님의 오른팔? 뭐야 앞으로도 잘할게요 자 저 저 잠깐만 자리 바꿔주세요 하핳 다 밀려난다 오른팔 하하 흥 정상적이네요 언니가? 막내야 잘하자 아 그래 니가 읽으라 저는 막내야 잘하자 넌 아직 마이너스 170살 막내야 잘하자 소감 말씀해주세요 내가 나 오늘 생일임 내가 오늘 주인공 이런거 너무 좋아 소감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 진짜 멍속 깔아주니까 그리고 대왕님 이거 케이크를 다 팬분들이 선물해주신거에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제가 지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먹어봤어? 됐어? 나도 하나 먹어봐도 돼 아기도 먹어봤는데 아기도 먹어봤는데 저희가 그때 또 준비한게 있어요 대왕님 저희의 선물이 있을거라고 생각은 못하셨죠? 저희가 바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생일인데 선물을 또 피할 수가 없죠 너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안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자기 선물들 다 들어주세요 네 네 이거 누구거죠? 제 생각에는 제가 시카를 둘러갈 것 같은데요 시카 시카는 작년처럼요? 좀 자제해주시고요 자 이거 누구건가요? 제거에요 작년에 제가 시카를 들었어요 대왕님 이거 되게 커요 뭔가 맘이 들지 않아요? 네? 마이크 어디에 붙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일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자 어느 누구부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요 발보다 온 것부터 할래요 좋아요 상아요 저요? 아 네 발래요 발래요 아 이거 은근 약간 부담스럽다 이쪽부터 가는걸로 형이 이렇게 좀 멋진라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아예 그런거 없어요 좋은 선물 준비했어요 직접 포장을 한번 까서 봐주세요 나도 궁금해요 마이크 마이크로 끌어주세요 잠시만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비베층으로 팬분들도 같이 함께 볼 수 있게 열어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로 열고 아니 잠시만요 그 왜 그렇게 여기시죠? 네 형 봐야돼 어 뭐야 뭐야 팬분들도 보여주세요 팬분들도 보여주세요 팬분들도 보여주세요 차 하나씩 열어볼까요? 차 하나씩 오 뭐가 많은거 같은데?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되게 많이 준비했다 되게 많이 준비했다 뭔가 넣을 것도 많고요 약도 있어요 네 한번 열어봐요 한 번씩 자랑해주세요 2분 후에도 있고요 한 번 열어보세요 이거 잘못된거 같아요 열어봐주세요 열어봐주세요 대왕님 어? 또 있는 거알로 통해가 아니에요 그거 뭐에요? 뭐해요 뭐에요? 뭐에요 누가 있어요 와 와 와 와 와 왜 뭐지 아 언니 좀 썼네요 아 아 얼마나 이게 한 장에 10만 원 정도인데? 와아 와아 아 통이 크네 이거 줄 테니까 그럼 다운 거 봐 자 반납 안 되고요 그럼 자 상하의 선물은 나 친구들하고 만들 안 한 거 같아요 근데 안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건 진짜 뜯은 네일티 케이스만 계속 제 손에 있어요 이번엔 담에 까먹은 각 아 모든 종류의 상자를 그런 사람 넣으셨군요 제가 올림픽에서 산 아이스크림인 거 같거든요 어제 방 청소하면서 여기다 먼저 딱 넣었거든요 우선은 저도 있어요 이거 일본 생분이 주신 근데 이거 밥이었죠? 안 한 것도 없죠? 빈과? 빈과 빈과기 아 넣을 데가 없을 대형님이 수집함이 또 없을까봐 수집함이 없을까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받으신 건데 왜 다시 줍니까? 내려놔 아 또다시 자 누구 거 해볼까요? 모실래요 선택하세요 하자께 신동 감독님 방송이랑 비슷한 거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엄연은 저희가 한참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아 이거요? 이거는 그러면은 자 풀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보시면 편할까요? 이걸 풀고 이쪽으로 열심히 편할 거 같아요 찢어지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네 퍼즐을 맞추셨나요? 퍼즐이라고 예상하신다 대왕님 얼굴로 퍼즐 맞추나봐요 대왕님이 또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대왕님 심심할까 봐 조혜민씨 뭐하시는 거예요? 대왕님 심심할까 봐 대왕님 심심할까 봐 고르나볼인가요? 뭔가 그런 심심한 대왕님이 심심할 때 아주 왜 안 열려 왜 안 열려 전 심심하지 않아요 제 체역이에요 처음 나가요 아 왜 이렇게 풀어보세요 좀 더워요 여기 뭐야 그게 뭐죠? 언박싱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무려 배송으로 얘기할게요 아 손놀이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네 불러오세요?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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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디 한번 불려보세요 근데 저거 어떻게 해요? 사비로 사비로 산 거예요 정성 가득하다 진짜 산다 재밌죠? 재밌어요? 할 줄 몰라요 일단 숙소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빨리 빨리 재밌어요? 맘에 들어요? 여왕님 누구 거 볼래요? 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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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원래 가는 게 진짜 물어봤어요 그쵸? 뭘 좀 아네? 안에 상자가 또 들어있어요 설마 설마 상자 속에 상자 그런가요? 어머 뭐야 종이하기에요 여러분 제가 예쁘게 벗어서 아니 근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깜찍한데 너무 예뻐 자세히 보면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이거 있어요 이거 가득하네 너무 예쁜데 자세히 보면 하찮아 이거 어제 밤에 만들 때 나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줬다고 만들 때 태연이 이거와 같이 사진도 찍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찍어주세요 태연이 제 불농새도 인증해주셔야 돼요 뿌리로 쓰면 되겠다 예쁘죠? 네 그럼 다음 선물 아랑이야 여기요 여기요 아니야 너 이 포장지 많이 본 거 같은데 너 머리 염색나게 색깔이 똑같은데 뭐예요? 풀어봐봐요 언니 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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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봐 이거 왠지 할 거 같아 뭔데요? 제 사진 아니에요 편지? 아니에요 편지? 아니에요 임현지라는 지금 답이 나오고 임현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좀 해주세요 편지? 그거 꼭 해주셔야 돼요 뭔가 뚜둔 이거는 제가 진짜 쓰레기다 제가 어 말해주세요 잠시만요 야 따라와 이거는 제가 연극영화과를 다닐 시절에 했던 독백연기 대본입니다 지금 필요 없는 독백연기 대본입니다 그럼 해주세요 아니요 저 말로 아니 아니 독백 대왕님이 해주셔야죠 대왕님이 해주셔야 돼요 대왕님이 해주셔야 돼요 엄마 아니 엄마 엄마나 달라지는 거 없지? 나는 그대로 그대로 손이이고 우리 엄마 낙중이 딸이야 감정 시간 해결 언니 휴전 언니 동생이고 할머니 막내소냐고 우주 막내 이모야 그치? 앞으로도 영원히 승맞지 그러니까 나 그대로 내줘야 아이씨 무서도 감독하시네 아이씨 아이씨 연기도 못하겠다 발음이 너무 안 좋다 아이씨 나 눈물할뻔했어요 지금 대왕님이 우와 자 간직하세요 그럼 누구 선물 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주려봐요? 당신이 알아서 당신 생일이니까 이거 뭐해요? 잘 보이죠 내가 방금 물어봤어 여기 또 있죠 나도 치아가 네 치아가 왔습니다 자 자 가요 뭘까 아이콘 이거 한번 바꿔 볼까 스테이지 할라콤 있네 근데 왜 이렇게 손잡아야 돼 되게 낡아있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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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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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 부자 언니 제가 그런걸 넣어서 Jobs 네 오 으아아 그게 거울이예요 거울이예요 나 자신을 되보라고 아 진짜 사람이 되겠네 시효 케이스와 종이 한 번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한 공포증을 선물해 드렸네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선물 받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갈게요 어 왜 내꺼는 나 이건데 이거 왜 당신이 이뻐같아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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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오? 예찬 보다 굉장히 정상적인 선물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 되게 쓸모있는 선물이네 좋아할 줄 알았어 예찬은 뭐하니 아메드로에요 이거 오늘 길로 근데 굴렁새 약간 예찬이 선물 다시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뒤에서 너무 있어 아 생견물도 있어요 우리 조카에 잘할게 싶어요 당신 생일선물인지 이렇게 앞에서 드릴게요 자 다음 다음 있어? 마지막 선물이죠 제일 비싼거에요 유빈이의 선물 이게 제일 이상하다 왜요 아니요, 원래가 들었다는 예상을 하고 왜 저를 보여주시냐고 자, 대리운전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키입니다 자, 대리운전 잘 모르시고요 대리운전 잘 모르시고요 이건 지원 받은 선물입니다 자, 대리운전 잘 모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굴렁새는 뒤에 놨어요 푸짐한 생일선물 받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네, 종이약도 챙기셔야 돼요 꾸준히 챙겨주세요 아니요, 저 불리수만요 불리수만요 이거 불리수만요 이거 불렁새 잘 보관하세요 여기에 아, 땅 보고있으니까 나 앞에 가야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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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리운전 생일 축하해요 저희 남은 무대 이거 쓰고 가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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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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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님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맘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들어요? 이 맘에 드는 다행이다 저희 대형님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다음 무대 갈까요? 네! 네! 매트리님? 네! 그럼 다음 무대! 여러분! 오시죠! 고맙게 해주세요! 하고 하세요!